야 상자 2개 뿌릴게 나도 총알 필요해 아 미안 미안 나 누웠어 쏘리 쏘리 어디서? 살릴 수 있어? 어 집안이야 집안이야 살 수 있어 이거 185에서 박은 거 같아 185 건너편 이쪽 차 박는 거 아닌가? 아니야 바로필 차 박는 거 필 박은 거 필 박은 거 필 빼고 갈게 나이스 바로필 박았어 이거 나 빼고 가고 있다 야 오른쪽으로 돌았다 오른쪽으로 돌았다 정하나 확인 확인 아 렉 너무 걸려 야 오른쪽 컷 개피 뭐야 왼쪽 오른쪽 하나 더 오른쪽 하나 더 지금 AK 승리하는 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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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 천천히 세피 혼자 남았어 세피 혼자 남았어 아 여기 있는 트럭 뺏긴다 하나 어디꺼 나 앞에 있는 거 형 버려 버려 줄게 얘네 내려간 총 나오면 총이나 쇼핑은 서클 모찌모찌 기모찌 야 서클 좋다 와 서클 너무 좋고 이거 야 이거 진짜 이거 오늘 되는 날인가 보다 모찌모찌 기모찌 뭐야 이거 아 진짜 이거 우리 여기 먹고 무조건 수상하자 오케이? 아 진짜로 우승하자 서클 모찌모찌 기모찌 그 쏠 때 자기장 오기 전에 쏘지 말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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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 무조건 다 같이 함께 정보 따고 다 같이 대책 사우고 만약에 쏠 일 있으면은 나 쏜다 얘기하고 쏴 말없이 쏘지 말고 확실 가능하면 말없이 쏘지면 마 그냥 말없이 쏘지 말라고 무조건 진짜 이거는 선조치후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쏴야 되고 선조치후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은 쏴야지 어떻게 해야 해 그라우치 나 짜게 트럭 두개 아 나 지렸다 이거 총 안 나왔다 나도 그래 지금 몬테더프 했네 총이 안 나왔는데 이거 대회라서 결승전이랑 애들 엄청 빨리 출발했을 수도 있음 1인칭은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나 이거 그냥 총 하나 나오면 뛸게 형 차 타고 안가? 아 나 차 아니 차 있어 트럭 주황핀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준비되는 사람 바로가 진짜 미안한데 총 안 나왔어 나 30, 60발이니까 그냥 갈게 이거 위에만 먹어 어 먼저 가 아 급해요 급한 거 안 좋아하는데 나 하나 더 쏠 거 감 어쩔 수가 없어 급해요 나 잉잉이라도 타고 갈게 나 잉잉이라도 타고 갈게 아 여기 트럭 저기에 체리에 있어 이쪽 길에 어 가다가 바꿀게 어차피 주황핀 가는 거잖아 나 배율 없어 나도 없어 나 있어 나 도트도 없어 나 움푸 들게 그냥 도트도 없다 아 지하 따줄게 루터 저기 사람 아직 없는 거 같아 또 움푸의 AK네 아 제발 소프트 안 나오네 라이플 세 팀 남아 뭐지 라이플 대탄 남는다고? 어 어 출발하네 새끼야 어 오케이 나 그럼 팀맨한테 편맨 없게 나 간다 오케이 배율 하나 남아 앞선 줘야 돼 배율 앞선 둘 다 없어 어 두 명 두 명 다 줄게 그럼 그냥 아냐 일선 주고 삼선 줘야 돼 나 있어 너네 둘 받는 게 베스트야 그러면 내가 배율 안 들고 다니고 내가 뒤비 할 테니까 그니까 여기다 먹으면 좋은데 둘 둘 감 나도 지금 출발할게 그럼 루터 형 따라와봐 어 차 오는 거 우리가 견제해줘야 돼 확인 잠깐만 트럭 한 대 더 있지 새끼야 어 오는 길에 또 있어 도로에 도로에 면접 파밍 형 집으로 와줘 새끼랑 나랑 그리로 가게 아니 아니 일단 여기부터 클리어 해야지 아 오케이 같이 하면 되잖아 같이 하고 뭐 우리가 가든 너네가 가든 여기 여기 좀 더 앞에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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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구덩이 자 이제 시작 배율 정환이 우리한테 배율 주고 정환이가 주는 건가 정환이가 주는 건가 응 내가 준 정환이한테 받으면 돼 수지 야 65 65 65 65 들어갔어 이거 여기? 오케이 찍어줄게 찍어줄게 정환아 빨리 와라 가고 있어 나 쏜다 멀리서 형 탄 튀어 이 방향에서 쏜다 이 방향 이 방향 여기 적도 있고 그냥 빠져 로트 형 일로와 배율 받고 우리 집에 가자 형 거기서 대기만 해 정환이 어 어 여기 정환이 어 어 여기 둘 들어간다 둘 초록핑 총알 별로 없는데 총알 아끼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총알 이렇게 막 쓰는 거 같은데 여기 둘이 다 들어갔어 초록핑 셋 들어갔다 총알 총알 먹어 30발씩 30발씩 먹어 아니야 이거 그냥 부엉이 형 줘라 30발 네가 부엉이 형 총 맛있었어 이거 먹고 가 그 정환이 빨리 저쪽으로 합류하고 총알 거기 놔뒀어 어 총알 거기 놔뒀어 먹어 계속 쏜다 이쪽 시야따야 돼 시야따야 돼 쏘지 말고 시야따 가 확인 이쪽 여기 한 스쿼드 그 다음에 노랑핑 있고 노랑핑 찍었고 아니다 노랑핑 빠졌어 노랑핑 빼 파란핑 내가 찍어줄게 나 베일 없으니까 몬테 아직 들어온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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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 깨끗해 어 나 나는 베일 없으니까 가만 있을게 뒤에 보고 이거 빼꼼 빼꼼해서 앞으로 푸쉬하는 거 봐야 돼 얘네 한 스쿼드라 밀 수 있어 인원 없는 거 알면 안 275 오토바이 지나감 파란핑 말한건지 형 라이벌 한발 쏜 거야 아 맞아 맞아 벤지해준 거야 일부러 한발 쏘 자 왼쪽 위로 엘포드쪽 위로 떴을 때 이쪽 조심해 여기 여기 녹색핑 조심해 이거 안 보임 이거 안 보임 노랑핑 안 보임 총알 날라온다 녹색핑 조심해 아 바퀴 나갔어 모태 쪽에 쏘는 거 같은데 모태 아니야 이거 나갔어 맞아 맞아 녹색핑 쪽에 쏘는 거 같아 녹색핑 아 녹색핑 맞아 차한테 나갔어 못써 차한테 못써 바퀴 두 개 나갔어 이거 위로 뜨면 어 조홍이 형 여기 보이는 거야 파란핑 하핑 안 보여 아 있다 지금 있다 오케이 찍어놓을게 일단 이렇게 두 개 있어 여기 공장은 공장? 응 그 공장 차 세워져 있는데 저게 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사람 움직이는 건 없었어 이쪽 시야 아예 안 보이거든 위쪽 위쪽 이쪽 안 보여 이쪽 없어 이것도 없어 노란핑도 없고 이 위도 안 보이고 다 클리어 이쪽은 좀 클리네 여기 한 팀 들어갔다 파란핑 피쳐 아 너무 건드던데 이거 여기 아예 없어 위쪽 위쪽 뜨면 이거 그냥 논바 지른 다음에 쭉 올라가면 될 거 같아 위쪽 뜨면 자 왼쪽 왼쪽 뜨면은 아 이거 왼쪽이 문젠데 이거 왼쪽 뜨면 이거 엘포즈 쪽으로 이거 토로 타고 봐봐 토로 타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 논바 타고 이쪽 자 선 아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야 어디서 쏘면 총알이 일로 날라오냐 오른쪽 시야 따 봐 그니까 오른쪽이 지금 중요하다 오른쪽 이거 그 다음에 요거 먹혀있고 노란핑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찍어놔야겠다 오른쪽 먹혀있어 형 공장 쪽 계속 봐줘 여기 파란비 아 볼게 볼게 이거 앞으로 계속 빼꼼 빼꼼해서 얘들 오는 거 봐줘야 돼 이거 원테나 보자 우리 루트야 어 그러려고 원테 저기만 없으면 아래로 뜨면은 저기만 가면 돼 원테 아래뜨면 원테 가면 되고 어디서 쏘면 총알이 일로 날라오냐 녹색핑 녹색핑 원테 뜨면 우리 이쪽으로 간다 주황핑 아 주황핑 쪼개서 올라가면 될 거 같아 확인 여기 없어 노란핑 없어 루핑했다 확인했고 도로 타고 쭉 올라가면 돼 아 도트도 도트 없다고? 팝핑 지워 팝핑 지워 팝핑 있어 있다고? 어 있어 한 명 들어왔어 팝핑해서 일로 다 넘어온 거 아니야? 아냐 들어왔어 아까 트럭 한 대 들어왔어 다른 팀이야? 어 다른 팀인 거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차 탈 준비해 거기 바퀴 터진 거 두 명 있어 타 나눠서 부엉이 형 나랑 이거 탈게 어 오케이 바퀴 터진 거 버리고 두 개 탈게 형 노란핑 보고 있어 계속?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걱정하지마 있어 없어? 없어 없어 들어간 건 없어 움직이는 것도 없어 차랑 서져 있는 거 젠처럼 서져 있어? 어 아니 근데 젠 같은데 나 저기 젠은 못 봤어 한 번도 게임하면서 나 젠 본 거 같긴 한데 저기 뭐야? 뭐야? 아니 여기 A2이 지나간다 왠 ought督 진다 그 쪽으로 영타 찾다 daddy 준비해 이 멈췄어 그 노란핑 앞에 똥간 오리 똥 깠다 여기 없대 어 가자 가자 바로 달려야 돼 두로 따라 바로 달려야 돼 이거 갈 수 있나 이거? 갈 수 있어 토로 따라가면 바로 갈 수 있어 ten 한 평 있으면 어떻게 할까 조 피아 플라핑 있으면 앞으로 가서 3쪽 뭐가 없냐 이거 여기도 괜찮지 않아? 어 거긴 없던지 어 없으면은 팝핑이 있으면 노랑이야 어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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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쏘는거지 이거? 어 이거 여기 노랑핑에 쏘는거야 노랑핑 왼쪽으로 딱 붙어올게 딱 붙어갈게 어 나도 왼쪽으로 딱 붙어갈게 아 이거 샷 찌무지겠다 이거 아 실패할게 자 여기 쓸게 응 아 나 폴부터 치울게 확인 확인 택배 길 안전하지? 오지게 쏘는데? 괜찮아 괜찮아 내가 쬐졌어 쬐졌어 나이스 나이스 잘 들어왔어 진짜 잘 들어왔어 나이스 하나 필 나이스 뒤에 숨길 때가 근데 차 숨길 때를 모르겠다 이거 그냥 여기서 아래되면은 바로 이거먹을 생각하고 위되면은 요거 그냥 위에 올라가면 돼 노랑핑 아니면 지금부터 노랑핑 하나 지켜도 돼 아니다 노랑피 있다 노랑 있다 노랑 있다 노랑 있다 나 기다려 살 수 있어 살려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지? 어 살 수 있어 문 다 떠났어 내가 어어 천천히 가자 살려 천천히 노랑핑 노랑핑 조심하고 형 살릴 수 있으면은 살릴 수 있으면 좀 안전하게 살려면 될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내가 살려야 되는구나 나 이거 잠깐만 개피야 피 좀 채우고 천천히 갈게 확인 확인 째줘야 돼 노랑핑 아 씨발 나 맞는다 이거 아니 존이 뭐하고 있어 3,4 노랑핑 보고 있어 그래?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피 채우고 살릴게 살릴 수 있어 나도 붙게 그냥 핑 좀 치는 것 같다 이거 어쩔 수 없어 간다 집 아니야? 집 안 문 닫아놨대 문 닫아놨대 나이스 너랑핑 쏘는 거 포기한 거 없거든 노랑핑 쏘는 거 포기한 거 없거든 이게 문을 문을 닫고 기절을 당하는 거면 이거 핑병신이야 핑병신 핑이 너무 굴대기거든 이거 약 많은 사람 나 약 없어 나 1,2,1 나 빵빵2 빵빵2 상자 하나 줘야겠네 빵빵2 됐다 나 1,1,1,1,1 됐어 1,0,1 노랑핑 계속 소리 들린다 차 소리 들려 하나씩 먹어 이거 수직 퀵도로 개머리 펌 풀어놨다 나 1,0,1 이거 촘촘해서 차 지킬 생각하면 안되고 그냥 이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될 거 같아 1,0,1이야 나 애들 존나 촘촘하게 있어 어 여기 대율 있다 개꿀 알았어 나이스 나이스 시야 좀 따줘 일단 노랑핑 있다 노랑핑 있다고? 어 노랑핑 아까 아까 노랑핑 여기 찍어놓을게 녹색핑 부홍이 형 나 타고 나랑 자리 바꾸자 그냥 못하고 와 부홍이 형 나 타고 온 거 아 오케이 오케이 나랑 자리 바꿔 내가 위에 따줄게 맞지 마 아 뭐야 아 계속 보고 있어 노랑핑 이거 들어왔는데 맞아 손 좀 많이 트여 이거 지금 하고 차 탈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도 있어 여기 녹색핑 차 티가 많이 없어 천천히 할 거 같아 녹색핑 있다 오케이 오케이 사이에 있어 틈새에 아 위에 이거 못 조겠는데 나 이거 노트 형한테 못 가 괜찮아 괜찮아 파란핑 켜 이색 조지 유토 형이 타고 온 차는 살아있어? 어 살아있어 여기 차 하나 더 사라지는데 그거 픽 없어 어 픽 많이 트는다 이거 갈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차 피가 없어서 차가 없어 우리 괜찮아요 천천히 하자 일단 일단 브리핑 이거 없어 노랑핑 없어 나이스 원 나이스 원 나이스 원 나이스 서클 나이스 서클 일단 이거 이제 아래 애들 많이 좁혀들 건데 파워 그리드 기준이니까 이쪽은 계속 없다고 생각하면 돼 노랑핑 오토바이 215 도로 따라서 오토바이 지나와 거기서 보일 거야 이제 소리 들려 어 오토바이 쏠게 어 도gio 도 hoop 나이스 콤덤 다 스톟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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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먹을 수 있나? КонTLAser 어 3킬 줄게 내가 돌아서 내가 챙기고 약하고 탄 좀 챙겨줘 갑.. 갑바 있냐 새끼야? 갑바? 몰랐다는데 탄 챙긴거 딱히 없고 다시 먹고 올게 다시 먹고 올게 나 상자 3개.. 상자 4개야 터로따로 온다 터로따로 터너로 온다 이거 확인 확인해 봤어 봤어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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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한대 차 머리 한대 탄 챙겨줄게 내가 딴거 볼테니까 새끼 백업하고 있어 됐어 됐어 총알 많이 챙겼어 총알 많이 챙겼어 여기 잉잉잉 소리 영핑 잉잉 소리 여기 잉잉잉 깨졌어 새끼야 오케이 화킬 찍고 있어 화킬 찍고 있어 총알 총알 뿌릴게 94 약 상자 2개 뿌릴게 나도 총알 필요해 아 미안 미안 나 누웠어 소리소리 어디서? 살릴 수 있어? 어 집안이야 집안이야 살 수 있어 이거 185에서 박은거 같아 185 건너편 이쪽 처박는거 아닌가? 아니야 처박았다 앞에 방금 더 피 방금 더 피 방금 더 피 방금 더 피 빼고 갈게 아 하나 컷 나이스 바람프 박았어 이거 아 빼고 가고 있다 야 오른쪽으로 돌았다 오른쪽으로 돌았다 정하나 확인 확인 아 렉 너무 걸려 나 오른쪽 오른쪽 컷 개피 뭐야 왼쪽 오른쪽 하나 더 오른쪽 하나 더 지금 AK 손려는 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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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 천천히 섹피 혼자 남았어 섹피 혼자 남았어 섹피 혼자 남았어 섹피 혼자 남았어 정하니 못살아? 어 못살아 나 죽었어 나 엎드려서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살 수 있어 엎드려서 피부터 채울게 섹피야 바로 오면 돼 아 이거 아 그리거나 빨고 가 이거 355쪽에서 쏘는 거 같은데? 어 케빈이 계속 쏘는 거야 케빈이 아 어디서 쏘는 거야 뭐야 도웅이 죽었어? 집안에 있는데 죽었어 어디서 쏘는지 모르겠어 아니 여기 여기 여기가 오페지지인데 도웅핑인데 왜 다 죽었어 나는 백업 하다가 죽었어 아 미안 총 어디서 쏘는지 몰랐어 이거 쫓기 먹어야 되는데 연막 뿌리고 먹을게 렉 너무 심하다 아 이거 너무 손에 많이 해봤다 어 너무 많이 봤다 미안 이거 아 아프리카 이거 박는 거 걸렸어 한번 쟤네 위에 움직인다 쟤네 위에 움직인다 아 렉 왜 이렇게 심하냐 템이 안 먹어줘 템이 안 먹어줘 템이 안 먹어줘 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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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이거 우리 여기서 샥해야 돼 이렇게 순방에다 성격이 존나 챙겨야 돼 어 순방거나 우리 원래 그 카우르기 밑에 자리 있잖아 상대 챙기고 있어 차 있으면 노란 핑 그 구덩이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 천천히 해봐 차가 차 있긴 한데 저쪽에 있거든 홍두랑 4-3-3하고 붙었거든 들어가 보충달 밑에야 나 지금 너 뒤야 이거 차타고 들어가볼까 차타고 차타고 할 수 있나 이거 차 많이 내려놨거든 지나가볼게 들어가볼게 차 치는거 조심해야돼 탔어 탔어 가 탔어 탔어 가 나 들어가면 파워거드리대 여기 어어 세웠다 이따가 들어가야돼 뭐야 아 택배 자리 너무 안 돼 아냐아냐 아냐아냐 여기까지 들어오면 돼 나이스 됐어 어 들어왔다 택이다 순방하자 형 그래 좀 더 아랫구덩이가 있어 어 좀 더 들어가야돼 좀 더 들어가야돼 어 더 들어가야돼 어 그쪽이야 새끼야 너 파워거린에서 강나오나 한번 봐주고 강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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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은 나와 좀 더 들어가야돼 그럼 여기 오른쪽 능선 살짝 여기는 여기거든 여기골? 어 여기야 여기 새끼쪽 나이스다 잘 들어왔다 손님하고 잘해보자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죽었어 미안 아 이거 내가 덤이야 나 이제 어디선 하자는지도 몰랐어 아 까마랑 강나가 많이 닿았다 아 이거 아프리카랑 싸우는데 위에서 견제사격해 조금만 더 봐볼게 이거 어 이거 견제 못해준다 여기서 어 더 조용한데 들어가야돼 아니 이거 인원 줄 때까지 그냥 어 앞에 차 서있어 차 박은거야 그냥 딱딱 오른쪽이 변거 보인거 아니야? 왼쪽 왼쪽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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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속다 가지마 가지마 가만히 있자 우리 저쪽 자리 엔툭스가 좋아하는 자리거든? 조금 들어올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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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어 내가 아까 말한게 여기긴 한데 그 여기서 그 NW 방향에서 올라오면 바로 보이긴 해 조심해야 돼 NW 방향 쬐고 있어야 돼 들어오기 힘들거야 이거 도로쪽에서는 어 이거 힘들어 여기까지 나 6 6 6 6 6 7 여기 풍경호 하기 좋아 괜찮아 서클 좋다 나이스 서클 나 이거 아니야 좀 안좋아 좀 들어가야될거 같은데 어 이거 좀 들어가야돼 들어갈게 있나? 중간으로 들어갈 데가 없는데 아까 뛰어서 봤는데 자리 안좋아 들어갈게 차원중인다 좀 봐볼게 룩채 어 좀 있을 때가 있을까? 아냐 이거 그냥 거기 지키자 뒤에 뒤에 차 소리 뒤에 차 사왔어 어 보인다 여기 여기 있자 여기 있자 우리 쏜다 여기 쏜다 우리 미치 봤어 우리 여기 먹어야 돼 밀고 오면은 다 먹거든 형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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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가 들어가 갈 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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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떡하냐 갈 데 없다 이거 그냥 아까 거기에 있어 거기에 있어 내려가 있어 풍경에서 자빠져 있어 여기 자빠져 있죠 어 여기 자빠져 있어 어 자빠져 있어 그러자 그러자 얘네도 안 밀거야 그냥 자빠져 있으면 될 거 같아 어 연막 있어 형 좀 더 올라와봐 어 연막 있어 형 있어 두 개 세 개 연막 챙겨놔 나도 연막 끼고 있어 지금 연막 나 깨놨어 여기 안에 있다 그리고 녹색핑 아냐 저쪽 끝자락이라서 존나 싸울 거야 저기는 신경쓰지마 살짝살짝 푸시하는 거 한 번만 봐줄래? 두 개 형 일어서서 나 보고 있어 얘네도 85 연막 자리 아니라서 여기 녹색핑 연막 전 연막 하나 떨궈봐 아이 나한테 나한테 뿌리지 말고 뿌리지 말고 뿌리지 말고 뿌리지 말고 여기다가 나한테 하나 주라고 나한테 하나 주라고 많이 죽고 있어 밑단사 버려놨어 연막 일어나서 105 방향 한번 체크해봐 연막 하나 더 줄게 볼 수 있어 없어 뒤에 줄나 싸운다 여기 어 뒤에 줄나 싸울 거야 아까 공장에 많이 들어갔어 지금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와 가위 왔어 가위 왼쪽 할만한데 많이 죽어 한 번만 못 주자 오케이 오케이 절대 공모 안 돼 지금 희망화야 우리 웬만한 총 쏘지 내지 말고 세키야 응? 너 뚝배기 바꿔 세키한테 다 몰아줘 어 이거 줘 앞에 총 쏘지 난다 건너편이 겁난다 건너편 그니까 건너편이 나도 저기 올라와도 쟤네들끼리 죽어 어차피 반대편 냉상도 있잖아 못 올라가 저기 도로 건너편에서도 쏠 거야 아마 잘 방구하고 있어 서플 바뀌어 이제 이 한턴만 버티면 돼 이 다음 것만 나이스 이거 안 들어온다 가운데 못 들어와 못 들어와 기다리자 기다리자 어 아직 몰라 어 아니 근데 이거 연막 주지 연막 아 근데 반대편에서 쏠까봐 잉이 어 이거 아까 그 바위 먹은 거 아니냐 큰 거 많이 죽는다 연막 없어진다 이거 이거 엠 방향 산에서 내려오면서 우리 쏠 수도 있거든 그니까 연막 잘 까놔야돼 계속 지금 잘 까고 있어 야 있다 있다 섹시야 아니야 그거 쏘지마봐 나 이거 쏴도 돼 세명이예 어차피 걔네 내려오면서 죽을 거란 말이야 연막 쳐 어 자 어차피 오른쪽 애들은 1서클 아니라서 우리한테 1서클 모두 유지하고 하고 있어 나머지 나머지 막 클래스 싸고 있다 연막 끝나고 이어 한 번 더 서클 오고 있어 이거 많이 죽을 거야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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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죽을 거야 이제 이 다음 거부터 쓰대 우리 말하지 말자 둘이서 하게 확인 저 기절이 있다 어 킬 뼈서 죽자 먹어 먹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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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다 죽었어 죽었어 엔투스가 먹었어 엔투스 아까 거기 있는 거 같아 SW 그 큰 바위 있잖아 거기 잉잉이 도킹해놓은 거 같아 어 그쪽에 아 맞네 좀 멀리 있다 오우로 끌지마 이거 많이 죽었어 18명이야 좀만 더 할 수 있다 더 이상 오우로 끌지 말자 이거 큰소리 내지 말고 북적 신방이야 우리 다 왔어 다 왔어 1414 아 이제 뒤에서 올 텐데 이제 지금 어 이제 올 텐데 이제 밀기 시작할 거야 우리 저음을 잘 보인다 형 아닌데 엔투스가 다 잡아줄 수도 있어 우리보다 지대가 높아 엔투스가 일단 가만있어 14명 14명이야 가만있어봐 다음 사프 오케이 걸려 이거 오른쪽만 봐 오른쪽만 봐 오른쪽만 봐 오른쪽 막으면 되거든 CJ 살아있고 오른쪽에 암호화 살아있고 움직인다 차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총 쏘면 뒤에서 CJ 밀거야 택시 왼쪽으로 하나 둔다 왼쪽으로 하나 둔다 왼쪽으로 하나 둔다 왼쪽으로 하나 둔다 아냐 아냐 능선 능선 아 이거 뒤로 빼야 돼 형 좀 뒤로 빼봐 나 맞는다 아 이거 자리가 너무 안 좋아 우리 이리와 야 앞에 차 세운 거 이거만 조금 해도 배는 괜찮을 거 같아 또 슛 또 슛 온다 온다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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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 기다려봐 발소리 좀 듣자 발소리 좀 듣자 발소리 좀 듣자 색피 화면 좀 보여줘 앞까지 왔어 정말 앞까지 왔어 까준다 까준다 아 맞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 따 이거 너무 힘들다 자리가 힐다 아 너무 미안 이게 숫자가 많았으면 애초에 적이 지켰을텐데 둘 밖에 없어서 빨을 수 밖에 없었어 차야 괜찮아 우딩 잘했어 힐 좀 높지 않았나 아냐 못 먹었어 킬 먹은 나도 2킬 먹었어 킬 먹었다고 5킬 2킬 못 먹었어 이게 아프리카가 박은 타이밍에 위에서 계속 싸서 나도 아프리카 딱 클리어 되자마자 다 끝났어 야 이거 클래스 이겼다 클래스 이겼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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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왜 갑자기 우리한테 박았을까 하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서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박은거 같은데 괜찮아 이거 5등이면은 괜찮아 이거 그리고 우리 슬로우 스타트 이거 긍정적으로 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이거 첫판 5등인데 투방 갈수록 성적 좋아 우리 맞아 맞아 응 이거 괜찮아 거의 100점 플러스라서 5등에 한 3등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응 괜찮아 아직 할만해 충분히 할만해 좀만 더 집중해서 하면 돼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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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